안녕하세요. 픽시드 PD 김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시드 조연출 한나라입니다. 스튜디오 샤에서 대표 맡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기획 PD를 맡고 있는 최동진입니다. 기획 PD 맡고 있는 한지인입니다. 디자이너 맡고 있는 류서환입니다. 현진 맡고 있는 도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V팀 이소린 PD입니다. 황지희 PD입니다. 김륜주 PD입니다. 저희는 섭외, 기획, 촬영, 편집, 약간 올라운더를 하고 있는 그런 새 PD들입니다. 고생. 고민의 연속. 저희 하여튼 삶의 터전... 없으면 안 되는... 어렵네. 빨리 하세요. 썸네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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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로당. 일터. 애증? 보는 것만 하고 싶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스튜디오 V. 아이디어? 일터? 댓글... 무섭다. 일단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찾았던 힐포를 찾아주시는 그런 댓글들. 관심. 좋은 것만 달리면 좋겠다. 좋은 거 많이 달아줘서 고맙다. 애증. 이게 진짜 애증이네. 스위미 영상을 누렸는데 시험 끝난 애가 댓글로 자기는 끝나서 구경하러 왔다 했는데 제가 복습하라고 댓글 달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이러고 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많이 달아주세요. 많을수록 좋다. 딱 한 가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약간 구독자분들이 속 깊은 자기 얘기를, 자기 경험을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할 때 맨날 치는 거? 냅다 검색하는 곳. 주제 찾기? 서울대 스튜디오 샤워. 저희 멤버들 이름 하나씩 넣어보기. 경쟁사 보기. 소스 찾잖아요. 아 맞아 소스 찾기. 스튜디오 브이가 자꾸 스튜디오 땡땡땡땡들에게 밀린다. 언제 오냐. 꿈이죠. 들어갈 때부터 있었던 무게감. 몇 그릇인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처음 봐서 신기했다. 그냥 구경만 했어요. 루비 버튼 받아야죠. 언제까지 실버 버튼만 받고 있을까? 인정? 누가 좋아요. 사랑이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엔딩 멘트.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했어.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안녕. 거기까지 봐줄까? 들으면 해주나? 눌러주세요. 여기에만 옹매이지 말아야지. 관심 더 잘해야겠다. 관심 더 잘해야겠다. 안녕. і 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